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지윤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추모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특별법을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안을 만들어서 국민 청원을 하시는 단계에 나가셨습니다. 내일 아마 청원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요. 이 청원을 포함해서 이 특별법이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원내대표님이나 당 지도부하고도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약속은 이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족분들이 원하는 특별법 신속히 제정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하는 이태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은 사실 지난 국정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있었던 국정조사 대국민 보고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들께서 입을 모아서 후속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공통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뜻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셨고 또 성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담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어떤 법안이 가장 유가족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담는 법안일지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입법청원을 시작하는 의미는 국민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는 이 정부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함께 가슴 아파해 주셨던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 앳글눈 노력에 꼭 여러분들의 참여로 응답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용혜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146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면 유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특별법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이 순간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대신에 참사 책임 지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정조사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 규정에도 없는 건의사항으로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그 지점들을 마치 법과 규정이 위비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심판 중인 와중에 쓱 고쳐버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너무 투명합니다. 이 146일이 흐를 동안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그 시간이 흐를 동안 윤석열 정부는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여전히 책임 면하기, 이상민 장관 탄핵 막아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들의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민청원을 통해서 책임의 피해 급급한 정부 여당에게 참사는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라는 국민의 요구를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오늘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동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참사의 피해자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함께 공감을 하면 좌파로 낙이 찍히는 블랙리스트가 남발되는 사회로 국가는 변모되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지한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로 가족을 떠나보내고 험난한 길 위에서 칼끝 벼랑끝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상규명을 외친 지 오늘로써 146일이 되었습니다. 아픈 기억을 더듬어 날짜를 세고 매일매일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되뇌이는 이유는 마땅히 알아야 할 감춰진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향소에 오셔서 또는 인터넷 댓글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을 건네주시고 힘내라며 잡아주시는 손의 온기를 통해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녹사평역과 시청광장에 군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함께 추보제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들은 답변이라고는 몰랐다. 최선을 다했다. 우리 부처 초고한 업무가 아니다. 책임 회비성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를 뛰어넘는 몰인격적인 모욕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며 경찰의 특수본 수사는 참사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의 법률 위반 여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마저도 꼬리자대기식 수사로 종결되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윗선인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검찰청, 서울시에 대한 어느 누구도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과 철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단추인 특별법 제정, 국민 동의청원에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희 유가족의 일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그날의 사고 영상을 계속 찾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의 압박을 느끼며 악몽을 꾸는 등 아물지 않은 상처가 더 깊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30초 내지 1분짜리 영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청합니다. 자녀의 마지막 모습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참사의 진상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가 가진 수백 개의 질문에 대한 한치의 거짓 없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번 참사의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이번 참사와 같이 국가와 지자체의 철저한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참사가 근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국민을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공권력이 존재하는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갔던 봄이 왔습니다. 집 근처 지완이와 지안이와 함께 걷던 산책길을 걷다가도 억지로 밥을 먹다가도 지안이 방을 청소하다가도 시시때때로 느껴지는 가족의 빈자리는 저희에게는 봄보다는 차가운 겨울을 마주하게 합니다. 앞으로 저희 인생에 봄처럼 따뜻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날들은 없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날들은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날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12구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총원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신의 안유를 위해 공권력을 오나명하는 이들이 민낯을 조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고 참사의 재발을 근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통을 호소하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이미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가슴을 겨우 부여잡고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이태원 참사로 아들딸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에 답해주십시오. 민생을 위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 이라고 말씀해주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은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가족들을 살려두고 협상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해, 희생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주십시오. 유가족들이 아직도 궁금해하는 450여 가지의 궁금증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여야 합의로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밤낮 없이 고뇌하고 노력해주시고 함께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동의청원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